그래요. 그럼 졸업하고 한국에서 살아요. 안될 것 같아요. 비즈니스. 여기에서 일했잖아요. 선생님. 한국에서도 일하면 되죠. 한국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일해야 돼요. 일도 많이 하고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한국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비즈니스 하면 되잖아요. 네. 선생님. 자 오늘 부코라띠 한 41조 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 해보세요. 41조. 응. 41조. 응. 41조. 응. 41조. 응. 41조. 디콜라키야. 아. 아. 디콜라키야. 잠깐만요. 선생님. 네복약. 응. 네복약. 네복약. 자. 네복약 무슨 뜻이에요? 아. 아. 그러나 오늘은 아깐 난 오밭이잖아요. 약은 오밭이잖아요. 그죠? 복은 민음이에요. 민음. 복은 아니. 내. 달랑. 그럼 무슨 뜻일까요? 달랑 민음 오밭? 응. 운뚝 달랑. 오밭 운뚝 달랑. 운뚝 달랑 두부. 내복. 알겠죠? 내복이야. 오반량 기사 뒤 공숨시. 그 말이에요. 네. 자, 다음. 한지원. 잠시만요. 한지원 기하. 기하에서 봤잖아요. 아, 그 바다. 아, 그 바다. 아, 알약. 일일. 삼회. 삼회. 삼일분. 무슨 뜻이에요? 아, 1 태블렛. 3 kali 3, 3x setelah makan. 여기 이게 setelah makan이에요. 일일 3회. 그럼 1일. 4 분식간해서 3 누구동 3 분식 3 몬 3 간 3 하루. 아, 3 하루. 아, 3 하루. 1 하루 3 하루. tablet. 식후 30분. 뭐예요? 30분. 식 전 30분은 뭐예요? 30분. ablo, 6시간정도. 실전 6시간정도. 다음. 아. 타블렛. 아 쿠퍼린 Twitter 00. 일 일 사회 삼 일 분 1 하루 4x 3 하루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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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3일 사태 약국 약사 김서영 약사 뭐예요? 약사 바다 약국? 약국은 뭐예요? 약국 약도 오반붕 또 오반네 아포테 바다 네 전화번호 읽어보세요 8... 8...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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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5 975 1번 네 알약과 알약 알약 가루약 가루약을 같이 먹어요? 아니면... 아니요 아니죠 알약은 3번 먹고 가루약은 4번 먹어요 네 깔리냐 버르베다약 네 그래서 아니에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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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2번 알약은 식사 전에 먹어야 합니다 음... 그렇죠 알약은 식사 전에 먹어야 합니다 식후후에 그렇죠 식후에 먹어야 하죠 알약은 네 그래서 틀렸어요 네 3번 이 약은 3일 동안 먹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 약은 3일 동안 먹습니다 아... 가루약은 하루에 4번 먹어야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하루에 4번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4번 디바짜 디아래디카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디바짜들로 지난주에 아주 바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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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굴라루 상하십구 계속 피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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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에 내 뇌커러가 또 상상 나는 뇌커러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나는 뇌커러가 또 일어날 수 있긴 했다 오늘 아침에 나의 뇌커러가 안 가르침다 어떻게든 지금 말해 네. 음. 자, 뭐지 많이 아파서? 아리딘야? 음, 자, 왜냐하면 제 생애가 상관없는 것입니다. 볼아버라에 가겠습니다. 하자, 볼아버라에 가겠습니다. 퍼르기크 자, 베리아이니 아아. 퍼르기크 아아 의사 생생이미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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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이미 선생님께서는 목 안을 수금물로 자주 소독해주고 잠깐만... 따뜻한 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따뜻한 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목 안을 안 달랑 소금물로, 소금물은 뭐예요? 소금물은 뭐예요? 소금 소금 소금, 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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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이 가람이잖아요. 소금, 가람, 물 물 가람 가람 그쵸? 네 자주 자주 소독 자주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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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따뜻한 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많이 마주한 물을 많이 마주한다고 합니다. 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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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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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давайте 가습기 가습기를 교구 자야합니다 가습기 가습기를 교구 자야합니다 kemudian saat tidur 가습기를 가습기가 뭘까요 기알라 습 가 림밤 가 땀바 아 뭐예요 뻔한 바 림밤 뭐예요 알라 땀바 림밤 한국에 대해서 말해서 어 알라 뻘림밤 우다라 아아 슈니디 피엘 슈니디 파이어 가습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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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고야하구 물약은 요리 이스테만 모고야함이다 obat tabletnya dimakan setelah makan setiap 30 menit kemudian obat uyarnya dimakan saat demam saja saat terkena flu harus tidur 이스테만이 baik 그래서 오늘 오늘 이를 안고믿다 karena itu hal ini saya tidak akan bekerja 지bes어 vitamin C 를 목고 бук스월 бук스월 시 бук스월 бук스월 comita dirumah saya akan minum vitamin C dan bisa rahat dengan baik 그리고 밤에 일찍 잘 컵니다. 그리고 밤에 일찍 잘 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잘했어요. 1번 먼저 해보세요. 네. 이 사람은 어디가 어떻게 아프십니까? 아픕니까? 아픕니까? 잠깐만요 선생님. 목이 그리고 열이 나고 목이 아팠습니다. 그렇죠. 열이 나고 목이 아픕니다. 다음 2번. 이 사람은 어느 병원에 갔을까요? 예예? 미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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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bubun bubune terokal mal lel kore seo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지금 미쿨 미쿨 강의 통 baht 저희가 선택한 게 정의 장들 중 장들 중 장들 중 장들 중 장들 중 그래서 이비인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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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대하 때 아 대하 때 음 어 북새 북샤 북새 الج우 사항 항이 안인 곧 원생이까 주 이상 주 이상 항이 곧 점이까 그게 뭐냐 그걸? 그들이risk 이러고 아름다운 양이 안 되는 것들이 그가 거에요? 상관없는 것들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이 말은 정말 좋아요 하지만 바치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뜻이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네. 다음olnnen. 뭐해요? 그렇지. CEO가 뭐해줄까? 뭐하나? 뭐하는 거에요? 요. 두개는. 누밧 publicity? 오. 네. 응. 여기럼, 여기면 우아제, 민 Anyways 우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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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우아제 러다, 아아아절 우아제 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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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다다아 진통제는 뭐예요? 오바뀰다사킥 오바뀰다사킥 진통제 이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을까 오늘은 일을 조금 할 겁니다. 왜요? 왜 틀려요? 왜냐면 그 사람은 오늘 일을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일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따라하세요. 자, 우리 읽기 연습해 봅시다. 지난주에 아주 바빴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바빴습니다. 계속 피곤했습니다. 계속 피곤했습니다. 또 날씨도 추웠습니다. 또 날씨도 추웠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열이 나고 목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열이 났고 목이 아팠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걸린 것 같습니다.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갔습니다. 목이 아파서 이비인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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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목 안을 소금물로 자주 소독해 주고 소금물로 소금물로 자주 소독해 주고 따뜻한 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때 가습기를 켜고 자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때 가습기를 켜고 자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알약과 물약을 같이 받았습니다. 알약과 물약을 같이 받았습니다. 알약은 식후 30분마다 먹어야 하고 물약은 열이 있을 때만 먹어야 합니다. 물약은 열이 있을 때만 먹어야 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잘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을 안 할 겁니다. 집에서 비타민 C를 먹고 푹 쉴 겁니다. 그리고 밤에 일찍 잘 겁니다. 잘 했어요. 자 그럼 부쿠라피앙 끝. 이제 말하기 한번 해봅시다. 사과 말하기 한번 해봅시다. 네. 사과 말하기 한번 해봅시다. 사과 말하기 한번 해봅시다. 아시아. 사과 말하기 한번 해봅시다. 81쪽이에요. 81쪽. 81쪽 말하기. 찾았어요? 아니요. 아직 못 찾았어요? 아직 찾았어요. 방금 찾았어요. 1번 쪼또. 디바짜 디아르티칸 해보세요. 네. 시동체. 머리가 아플 때 시동체를 먹어요. 수화제. 잠깐만요. 선생님. 1번부터요. 기침을 하다. 기침을 하다. 맞습니다. 기침을 할 때 무슨 약을 먹어야 해요? 감기약. 감기약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자. 문부와 깔림아. 등한 때. 기침을 할 때. 기침을 할 때. 기침을 할 때. 감기약을. 감기약을 먹어요. 감기약을. 감기약을 먹어요. 그렇죠. 2번. 음. 열이 날 때. 음. 해열제. 해열제. 를. 먹어요. 아. 무슨 뜻이에요? 어. 어. 사앗. 등맘. 기념 오바를 흘러낸. 그렇죠. 음. 수화가 안. 안될 때. 안될. 안될 때. 수화가 안. 될 때. 안될 때. 안될 때. 음. 수화제. 먹어요. 수화제를. 수화제를. 수화제를 먹어요. 어.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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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머리가 아플 때. 진동제를 먹어요. 진동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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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먹어요. 음. 그리고. 그리고. 김치. 김. 김치. 이站을. 여기acağ olduğained 가게. 김치. 깊 Gam. 대. 이. 마ieu. 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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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ju. 머리가 아플 때 지동제를 먹어요. 소화가 안 될 때 소화제를 먹어요. 기침을 할 때 감기약을 먹어요. 열이 날 때 해열제를 먹어요. 열이 날 때 열이 날 때 해열제를 먹어요. 다음, 2번. 여기 필리안 먼저 아르티칸 해보세요. 네과 지.. 잠깐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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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과, 치과, 안과, 입이 인 후과 따라해 보세요 내과 내과, 치과, 안과, 입이 인 후과 다음 기기, 마타, 대하 때 네 사과, 치과, 무엇을 도달해 보세요 내과에 치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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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치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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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빈인 후꽃kay아헤오 이빈인 후꽃? 아니면 눈 눈 눈 눈 눈 눈 눈 아 시작하 famous 앙꽃 앙꽃에 가야헤오 어, mata saya sakit eh, mata sakit kamu harus pergi ke spesialis matak mówi가 또 앞이 요리 나요 이빈인 후꽃에 카야해요 테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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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엣 발전 스페리스텝 THT 그렇듯 아 바로 harus 예 2 3 3 5 5 5 이낙 이 이 이게 제 셀 흥 잊 이낙 제 식 잔 닿 berdarah 치 과 치 과 에 카야 해요 아로스파르기 그 독도로 기기이요 써보세요 자 먼저 자 디플리스야 써보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어떻게 오시오심이까? kenapa datang? 걍 기예 고요소요 saya terkenah lu 오제 부터 아프시오 아프시오요 아프시오소요 아프시오소요 자 kapan sakitnya? 오제 부터요 자 kemarin 뭘 주심 heya hamika apa yang harus saya perhatikan 위cul hachi malgu buks시오 jangan pergi keluar dan istirahat iagal otoke moksemika bagaimana cara meminum obat ini siksahu samsipun mata 아프시오 음 setelah makan 30m setelah makan konsumsinya setiap 30m setelah makan setiap 30m setelah makan 그렇죠 따라하세요 선생님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어제부터요 뭘 조심해야 합니까 뭘 조심해야 합니까 외출하지 말고 푹 쉬세요 외출하지 말고 푹 쉬세요 이 약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 약을 어떻게 먹습니까 식사 후 30분마다 드세요 식사 후 30분마다 드세요 그렇죠 좋아요 자 다음 좀 더 운동하다 아침 아베 잠시만요 중무 씨는 어제 운동해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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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해요 저는 아침마다 운동해요 저는 아침마다 운동해요 저는 아침마다 운동해요 1번 교회에 가.. 정우 씨는 언제 정우 씨는 언제 교회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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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 가요 교회에 가요 교회에 가요 교회에 가요 교회에 가요 저는 일요일마다 가요 그렇죠 뭐예요 무슨 뜻이야 교회 뭐예요 Then 교회에 카를로 Ol은 언제 되요 뭐예요 여기보기 저는 밤마다 인터넷을 해요. 저는 밤마다 인터넷을 해요. 할아버지 댁이 뭐예요? 할아버지 댁, 루마, 가게. 할아버지 댁, 루마, 가게. 언제 가요? 정호 씨는 언제 할아버지 댁에 가요? 정호 씨는 언제 할아버지 댁에 가요? 할아버지 댁에 가요? 할아버지 댁에 가요. 언제 할아버지 댁에 가요? 할아버지 댁에 가요? 방학 때마다 가요? 저는 방학 때마다 가요. 방학 때마다 가요? 방학 때마다 가요. 스텝 리브란. 그렇죠. 스텝 리브란. 스텝 리브란. 스텝 리브란. 저는 일요일마다 가요. 자, 일요일? 하리? 일요일도 하리. 삽두? 삽두 토요일. 일요일 민구이셜. 민구. 그렇죠. 정호 씨는 언제 인터넷을 해요? 정호 씨는 언제 인터넷 해요? 인터넷을 해요? 저는 밤마다 인터넷을 해요. 정호 씨는 언제 도서관에 가요? 저는 월요일마다 도서관에 가요. 정우씨는 언제 할아버지 댁에 가요? 저는 방학 때마다 가요. 다음 아비. 머리가 아프다. 두통약 먹다. 두통약 먹다. 두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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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통약을 먹고 좀 쉬어야 해요. 두통약을 먹고 좀 쉬어야 해요. 쉬어야 해요. 1번. 소화가 안되다. 소화. 북한수. 소. 소화. 소화가 안된다. 안되다.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소화가 안돼요.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소화제를 먹고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해요. 마셔야 해요. 그렇죠. 소화제를 먹고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해요. 그래서요. harus minum obat pelancar pencal that would be bad and can 물을 마셔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래서 내 손에 뺏이 바이 앗 요 그래서 내 몸에 뺏이 바이 앗 요 그래서 내 몸에 뺏이 바이 앗 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몸에 뺏이 바이 에요 어떻게 해야지? 수운엘 산축가 낫소 낫소요 당사에 들을까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깨끗한 물로 씻고 약을 바로 발라요 발라요 깨끗한 물로 씻고 약을 발라야 해요 발라야 해요 bersihkan dengan air bersih dan 그렇죠 천천히 멜라 잘하는데 멜라 잘하잖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잘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네 왔다 기집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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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